자 우리 공통 마지막 22번을 볼 건데 매우 쉽죠 자 왜 그런지 일단 말씀을 쭉 드릴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야 자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게 f의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집착하지 말고 결국 식을 결정을 하셔야 되신다는 거 자 이 스타일도 우리 킬링캠프에서 많이 일단 봤던 스타일이고 뭐 계속 일단 말씀드리지만 그 22번 역시 뭐 무작정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속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난이도가 만만치 않긴 하지만 막 예전에 비해서 뭐 이게 사실 9월만의 경향일 수도 있어요 너는 6월달 시험은 사실 별로 해석할 건 없고 이제 뭐 따지고 일단 계산할 거면 일단 많았으나 자 이번에 9월달 시험에서 특히나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해석을 잘하고 넘어가야지 문제를 풀 때 자 얘는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고 얘도 사실 실제 계산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?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gx란 함수는 이 f의 x-3이라는 연속 함수가 일단 요렇게 있어요 자 이거에다가 자 뭔가 일단 극한식으로 일단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단순히 일단 미분계수로 볼 게 아니고 제가 뉴런할 때 요 설명 한번 드렸거든 우리 원래 이제 큰 범주로서는 기울기에 극한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기울기에 극한 중에서 특수한 것들을 우리가 명명할 때 미분계수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 미분계수가 일단 대기한 요건 중에 뭐 여러가지가 일단 있겠지만 자 정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 동점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문제가 있어 자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x 플러스 h x 마이너스 h에서 둘 다 무슨 점일까요? 둘 다 동점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의 틀을 벗어나서 기울기에 극한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자 내가 그림을 일단 두 컷을 일단 그려놓고 일단 좀 잠깐 갈게요 자 보세요 절대값의 f의 x 플러스 h니까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자 그러면 함수값이 0인 점 경계로 접히겠지만 그냥 이 정도 일단 가서 얘를 f의 x 이렇게 일단 두시고 절대값이다 그냥 일부만 일단 그렸다고 칩시다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거든 첨점으로서 접혀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접었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일단 그릴게요 얘를 절대값의 f의 x다 이 정도 일단 뒀다고 치면 자 이제 나름 일단 해석이 될 거야 x라는 지점에 대해서요 자 이거 x라 일단 두께 x 플러스 h랑 x 마이너스 h는 어차피 h가 0 플러스로 갈 때만 보니까 요쪽과 요쪽에서 자 x의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짝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x 플러스 h x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자 밑에다가 x 플러스 h 빼시고요 내리시고 x 마이너스 h 해주면 어 얘는 사실 2h가 되잖아 그럼 이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두 배를 해준다고 치면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의 몇 배 두 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첨점이 아닌 상태를 보고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의 사실상 뭐가 있을까 미분 개수가 있겠죠 미분 개수의 몇 배다 두 배다라고 보시게 될 거니까 얘는 그냥 쉽게는 도함수 값의 두 배 그냥 요정도 일단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나쁘지 않아 자 반면에 얘처럼 꺾이는 요 첨점이 있죠 얘를 x라고 일단 둔다고 치면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자 이거 기출 해설을 일단 봤던 수제이고 제가 올해 뉴런 뉴런 이제 미분법 할 때를 요거 일단 상세하게 일단 말씀드렸어 이쪽하고 이쪽 이렇게 일단 해봤을 때 h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것은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 0에다가 2 곱해봤자 어차피 얼마가 될까요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 한번 해보자 만약에 3차 함수가 별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꿀렁꿀렁 일단 간다고 치면 자 이거 양수의 두 배, 양수의 두 배, 양수의 두 배, 0의 두 배 그 다음 음수의 두 배, 음수의 두 배니까 아 그냥 연속이었던 걸 두 배 시켜주는 거니까 이때는 무슨 속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연속이 되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 보세요 얘는 지금 음수, 음수 두 배 가고 양수, 양수 두 배 가는데 이쪽에서는 갑자기 탁 0으로 일단은 끊기니까 불연속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단 생기는 거지 그게 일단 문제가 있는 의심점이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가번하고 나번 좀 잠깐 볼게요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자 그렇다면 이것도 모든 점 다 볼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얘는 평일 후식인 거 연속이 되는데 얘가 연속인 거는 아예 그냥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분명히 일단 생길 거고 그 불연속인 지점에 대해서만 일단 근처를 일단 잘 봐주면 되니까 자 나 이제 요렇게 일단 잠깐 그릴게 일반적으로 3차 함수가 요렇게 일단 있었어요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X축에 요렇게 그냥 랜덤하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내 관심사는 어차피 절대값 함수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는 함수 중에서 다른 지점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일단 보셨을 때 어차피 뭐가 될까요? 0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뭐 실제 요 값만 본다고 치면 얘는 0이 되실 거고 자 여기서도 일단 저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얘도 어차피 일단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처에 비해서 얘는 지금 뭐 음수의 2배 얘는 양수의 2배인데 갑자기 0으로 팍 하고 튀니까 자 당연히 요 지점들에서 뭐일 수밖에 없다? 불연속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태라고 치면 불연속점이 3개야 근데 이 불연속점 3개를 자 이 평이 이동시킨 함수를 곱해서 뭘 끄셔야 될 거예요? 불을 끈다 이 컨셉 많이 보셨죠? 그럼 여기서 일단 바로 문제가 있거든 여기 불이 났어요 0으로서 일단 불이 났어 그래서 그러면 뭔가 왼쪽에서 평이 이동돼서 일단 와서 일단 불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함수는 옮겨가면 이렇게 일단 얘는 여전히 일단 불이 나고 있는 거니까 절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가 없으니 아 왼쪽에서 일단 불이 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으면 일단 불이 났잖아 얘가 만약에 3칸 차이였다고 치면 뭘 끌 수 있을까? 불을 끌 수 있다 해서 자 여기서 일단은 발상을 정리하시면 자 이런 생각이야 이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미분 아 불연속이시면 안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불연속 점들은 3칸 차이를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하면서 자 당연히 특수한 그래프는 뭘 때를 그리셔야 될까? 접할 때를 그리셔야 되고 자 그리만 그려봅시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일단 있어요 아까 지금 이거 그리면 넌 띨박한 거야 이거 똑같지?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X축을 먼저 잘 그려놓으시고 절대값이니까 일단 뭐 접어 올립시다 해서 자 이렇게 일단 왔어요 그럼 여전히 이 함수에서 문제가 될 법한 지점은 얘밖에 없으시니까 여기서 일단 불연속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 3차 함수를 이동시켜서 불을 끄셔야 되니까 결론은 얘를 3칸 옮겼을 때 1로 와서 함수값이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자 얘랑 얘 차이가 3이면 된다 이거까지가 일단은 가번의 내용이야 자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번 봅시다 방정식 GX는 0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요것도 일단 나눠서 일단 볼게요 GX가 0이려고 치면 F의 X-3이 0이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저 기울기의 극한값이 0이면 된다 요렇게 일단 처리하시면 되니까 먼저 첫 번째로 얘가 일단 등장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 이것도 일단 잘 따져야 돼 요거 하나 나왔잖아 얘도 보시면 사실상 요쪽에서도 사실상 자 얘는 기울기의 극한이 뭐였어? 0이었으니까 방정식이 충분히 될 수 있어서 얘도 해당되고요 요기서도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확장시켜서 FX를 이동시킨 F의 X-3을 그려주면 얘가 접하는 거고 요기서 또다시 일단 접해서 이렇게 일단 가시는 거니까 요기 생기고 또다시 3차이 나면서 얘까지 되면서 아 GX는 0이란 저 실근이 지금 나온 것처럼 알파 1부터 4개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뭐 크기순부터 알파 1부터 쓴다고 치면 요기가 알파 1이고요 얘가 알파 2가 되고 얘가 알파 3이 되고 얘가 알파 4가 되시는데 얘를 다 합쳤을 때 7이죠 그럼 너는 이래도 괜찮거든? 고민이 없어요 어짜 우리 모든 비유관계 다 알고 있거든? 얘가 지금 알파 1이야 얘랑 얘에서 3등분 점에서 요기까지 있으니까 얘는 알파 1 플러스 2다라고 못 쓰면 이상한 친구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알파 1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고 얘랑 얘가 3칸 차이나니까 알파 1 더하기 6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다 더해주면 4의 알파 1 더하기 11이 되시고 자 이 값이 7이니까 알파 1이 그냥 마이너스 1이라서 자 얘는 함수가 이쁘게 다 결정된 거지 자 그럼 결론은 일단 너무 단순해 그럼 저 3차 함수 일단 다시 그리자 요렇게 일단은 접하는 상태였고요 얘가 알파 1로서 마이너스 1인 거 알았고 3칸 차이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모든 거 다 알 수 있으니 식 쓰는 거는 1도 아니야 자 이건 뭐 차의 함수 쓸 것도 없이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지 않나? fx라는 것은요 최고차항 유수 1이라고 일단 나오셨고 x 플러스 2에 x 아이고야 x 플러스 1에 제곱의 x 마이너스 2가 되고 네가 구하는 f의 5는 36 곱하기 3이니까 자 108이다 요렇게 일단 결론이 나시고 6월 달에 나왔던 22번보다 훨씬 더 쉬웠던 문제 자 해석만 잘하면 되고 자 계속 있다 얘기했죠 아무래도 요 주제가 나올 것 같아 제가 뉴런에서 그냥 별도로 거의 1시간을 설명했던 것 같아 미분계수로 막 식 조작해도 괜찮아 근데 그러지 말고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면 더 큰 범주가 기울계 극한이니까 이거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 싶은 거지 자 저는 주로 주어진 대로 식을 보려고 노력하니까 자 아주 정도 일단 보시고 뭐 공통은 또 이제 뭐 해설하고 나니까 그냥 해볼만 했다라는 결론이 나지만 뭐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시험장 그 당일날 그 느낌이 더 중요하고 6월 달하고는 좀 판이야기 일단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 자 이 정도 해서 우리 공통 해설강의 일단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단 더이상 해설강의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쵸 자 그럼 일단 보시고 아니다 시즌2 일단 해설강의 들으셔야죠 자 뭐 됐고 일단 요 정도 일단 얘기하고 우리 각자 선택한 해설 뭐니 선택감을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